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랩몬스터의 뒷담화 랩몬스터의 뒷담화 전학생 왔어 왔어? 성은 카고 이리 와봐 자리 알려줄게 야 앉아 안주 안주라고 전학생이야 어디서 왔어? 대답이 없어 랩몬 선생님만 제일 잘하는 사람 한 번씩 해볼까요? 랩몬사 사이버 랩몬사 사이버 말하자마자 출연 해외 태용이에요 태용 태용 소고 affili jo 고마워 조용 진짜 멋생겼다 Q. 전산에서 구멍에서 응원한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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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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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콜가 표현되어 예엄 너무 특별하게 하니 오, 제이호, 제이호! 콜라보레이션! 예엄 예엄 오! 요! 와우 야 야 야 야 야 야 자 우리 몸풍도로 보여줄까요 형님? 우리 스트레칭하고 보여줘요 5, 6, 7, 8 이런 느낌으로 아 아 Angels 골반 부서진 바셨어 약간 이런 걸 이 자세를 준비해 정말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아름답고 정말 청결한 자세입니다 손으로 예쁘다 라는 거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람 맞으세요? 아 저 궁금한 게 아니는데요? 섹시하게 오오오 섹시하게 혹시 방탄 상체는 아프나요? 허벅지랑 이 뒤에 종아리를 쫙 풀어주기 위해 약간 가볍게 이제 폴더 정도? 가볍게 이렇게 30초만 30초만 있으면 돼요 아 시원해 아 아 뒤에도 한 번 집어주고요 가야보도 하고 막 놀아요 그리고 일어나면 아 풀렸어 평소에 스트레치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우리 슈가 형의 몸은 소중해요 야 야 야 나 뽀뽀한 거 아니야? 다리를 찢어요 다리를 찢어요 야 렛몬이 왔다 야 야 댄스 킹 다리 다리를 지금 스트레칭이 중요해요 스트레칭이 중요해 erati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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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BTS or Big Hit? Of course! The most famous guy in Big Hit! Who? Hitman Bang! Yeah! He really does that? Yeah, he really does it! He really does that! Yeah! Yeah! You're my only girl!